무너들 봐주세요! 하이! 자자! 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! 자 여러분 다른 카즉스에 미드 진! 미드 진으로 현재 승률이 83%거든요 바로 이 미드 진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희대의 꿀챔 미드 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형 갈 때 달카가 형 머리 크다고 고백했어요 머리 크다고 고백했어? 아뇨?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달카 그럴리가 없어 달카가 자 자 상대 미드 뭐야? 말자 맞아? 말잔데 아스스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아 유보이네 유비가 아니라 유비 자 상대 유비입니다 유비 유비말자 말자 저 유비 쟤도 말자 거의 원챔이거든요 미드 말자 자 거의 장인들끼리의 싸움인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라인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달카 직스가 어이 잘합니다 말자 확실히 잘하는 애에요 네 자 말자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자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게 진을 하면은 막타보기가 좀 힘들던데 잘 먹습니다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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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유니프로 마이크를 사야겠다 나도 아 엘리스.. 아 지금 저거 자.. 미드진 장인 어? 지금 테프터한테 이거 못 끊죠? 아.. 그래서 사라주면 되는데 사라주면.. 오 그리도.. 오 여기 삽니다 일단 오 좋아요 여기서 오 잡았구요 오 하나 더 잡았구요 여기서 오 일단 피했고.. 야 얘들이 확실히 무빙 잘합니다 와아 여기서 더블킬 다했어 하이파이브 한번만 해요 잘하는데? 야 역시 미드진 장인이야 보니까 그럼요 그럼 야 진짜 인정합니다 야아 야 잠깐만 이 캠을.. 캠을.. 오 역시 여러분 다닌 카직스에 자.. 미드진 여러분들 룬특성한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어.. 처음에 보시면 될거구요 자 다음땐 뭐가있지 과연 어 저 아이템 이름이 뭐였죠? 톤 날다가.. 톤 날다가 먼저 갑니까? 요우무? 네.. 요우무? 무자가 요우무? 무조건 요우무 오.. 보통 지리 신발을 많이 사던데 신발 안삽니까? 신발은 그냥 힘들때 사는데 지금 잘 풀린 상황이라 그냥 아이템상품 어.. 요우물먼저 갑니다 일단 이야.. 이쁘아.. 윗길 0데스 1호신 아주 기본적이 시작하는 다닌 카직스 자 어.. 이걸 더 깔아놓고 딱 CS 어.. 먹기위해서 자 킨드레드 이따 바텀인거 확인했구요 지금 야 말자 잘해요 오오오오 네 여러분 1분 30초 전에 바로 라인전이 힘든거 아니면은 뭐.. 어.. 신발 안갑니다 라인전 힘들면 신발가요 어.. 그게 잘 풀렸기때문에 통단한거 바로 가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바아로 손길 따인 다음에 신발 사는 다닌 카직스 어디 된겁니까? 아니.. 세네요 맞아 ADD도 왜이렇게 세지 설거지 잘해요? 아 잡았구요 나이스 어 이거 W로 호응되지 않아요? 자 킥 찍어주면 아 이거 때렸습니다 오우 자 이거 맞췄구요 오우 수선 그대로 맞췄구요 아오 그래도 가 필 뺐습니다 자 10분 44초 킨드레드 플래시 얍 자 좋아요 야 이제 방금 솔키는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? 아 이게 믿으신 장인이로써? 심했어요 진짜 네에 반성하세요 네 이게 이게 방문을 안 들어가지고 네 저 공허춤 뒤에 저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? 지금? 자 이 바드를 어어 이 따위부로 잡아줍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되면 바텀 둘다 잡았고 오우 이 멸매대부터 진이 세요? 그냥 꾸준히 세요 꾸준히 세요? 네 6랩을 찍는다고 별다르게 뭐 엄청 좋아지고 이런건 없네요 딱히 그러면 6랩 이후에는 갱호응이 좋아요 갱호응이? 네 뒤에서 계속 슬로우 4번이니까 아 딜할거 다하고 이제 뒤로 빠져가지고 궁만 쓰면 되니까 네네 자 말자 육랩 자 말자 육랩이면은 어우 지금 저 궁이가 무섭네요 옆에 그냥 갱 갱킹 오면은 그냥 바로 맞으면 죽는거겠는데? 어 이제 공허축 먹으면서 그래도 돈 계속 얻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 지금 오 잡았구요 그래도 어 뒤에 말장 오는데요 맵레딩 못하죠 지금 다 아 맵레딩 할줄 모르죠 지금 다니카직스 아 맵레딩 안왔습니까? 요게 네 하 아 밑에서 말자가 그대로 걸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기 옆에 캐릭터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떠올려면 넣어보려고 그냥 가다가 죽어버리는 아 다닌카직스 이거 하면 해상도 바꿔도 되나요? 아 바꿔도 돼 아 진짜요? 야 여기서 해상도 핑계를 대고 있는 다닌카직스 자 자기 걸로 바꾸면 얼마나 자라나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똑같은 똑같구나 어 자 이제 바꿨어? 네? 바꿨어? 이제 니 스타일이야 완벽하게 딱 니세팅이야? 네네 이제 니세팅이지? 네네 여기서 지면은 두 말 잔소리 할 거 없이 변명하기 없기다 네네네 자 이제 자기의 모든 세팅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어떻게든 일단 세팅 핑계 둔거든요 어우 설골 잘해요 principio 즈음 야필팩 잡아냈는데 성공했구요 오 바두궁 피했구요 일단 오 진궁 한 대 두 대 아 깠구요 아 깝이 아까 두 번째 타를 맞출 수 있었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아 어 상대에 블루 들어갑니다 아 블루 먹혔구요 방금 자 그래도 말자는 블루를 못먹은 상황 아 근데 말자 4킬이 말자 4킬입니다 지금 4킬이 엄청 셀거같은데 말자 4킬이 엄청 셀거같은데 말자 멘크게임입니다 마스터티어의 멘크게임 일반게임 아닙니다 일반게임에서 설마 이렇게 2일 하겠습니까 지금 요건 자 초반에 2킬이 아주 유리하게 시작했는데 중반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지금 이 데슬라 해버린 달카악 아군이 다 됐습니다. 어떻게 작품을 끝낼 수 있겠나? 자, 킨드레드. 아하 지금 회심에 플래시코치 등담았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텔포로 오면서 바튼 못믿었죠 지금. 자, 지금. 저기 죽어있으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? Q에 맞고 죽으면 네. 네. 오오오오오오오. 이거 공후축 때문에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. 이게 버그인진 모르겠는데. 네 Q 그 다음걸로 지나갈 때 몬스터가 죽어도 덴지가 상승해요 오 진짜야? 세 마리 다 죽으면 엄청 상승되겠네 35%씩 야 장난 아닌데 네 블루 안주네 본인이 먹었습니까 지금 블루? 아 지금 12분인데 앨리스가 자기가 블루를 먹어버렸습니다 보통 정글러가 블루를 먹는 상황은 딱 두 가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미드가 존나 못하거나 어 어 사실 바텀 사실 바텀 어 근데 시비를 빠져야죠 지금 자 괜찮습니다 일단 저 황금소 알리스타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엄청끄러워 아 예 다 열심히 돈 벌어서 신난 다닌 카즉스 야 엄청 세네 네 네 쟤는 그 하나로 모기 끊죠 아 여기있었다 엘리스가 너무 잘해주네 야 이거 엘리스 장인인거 같은데 허거지 잘해요 오 그래도 맞췄구요 오 네대 다 맞췄습니다 지금 방금 어 요즘 해야죠 저기서 아 추가 닿지가 않죠 지금 어우 아깝다 오 야 그래도 잡아냅니다 진짜 어우 그리고 시비르가 이즈리얼 처치 2대1로 아 2대1 아니었구나 2대1 잡은거 맞는거 같은데 방금 자 위드진 좀 조용하게 뒤에서 플레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디 아 아 아 아니 으흠 미드젤들끼리 그 같이 CS5 짜있나입니까? 네? 아니요 아니요 방금 카드 사죽을 못해 오우 애쉬구 정신이 없네 상호영 진 유치화는 별로에요? 꼭 다 빼주면 진 유치화 별로입니까? 별로에요 전멸? 전멸 유치화 말하는거 같은데 어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네 상호영 진의 자 여기서 아아 하지만 이거 살아나갑니다 일단 자 여기서 한 대 2대 3대 네 아 아쉽습니다 아 잡았으면 이거 하고 노려볼 만했는데 아 까비까비 진 유치아가 별로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진 유치아 별로입니까 왜 별로입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일입니까 저 유치아보다 그냥 힐이나 탈진 이런게 더 좋더라구요 저 전멸 대신 유치아 가는건요 전멸 대신요? 네 전멸은 꼭 필요할텐데 아 꼭 필요해서 네 자 일단 자 자 이제 야쏘 1킬 8대스 1어시스트 아 야쏘 어떡합니까 지금 아 저 야쏘 어떡하죠 지금 드라사르 가나요? 가요 간답니다 여러분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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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저 저 ㅋㅋ 100 섭 아.. 옆에 오른쪽 헷갈림 헷갈림? 어 우측 헷갈림 있었어 아까 바다 타고 있는데 어? 이거 어떡하죠? 아이고.. 스펠 왜 안썼어요?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아.. 너무 생각이 많아서 지금 미드를 밀려버렸습니다 이거 이거 어떡하냐? 아직 괜찮습니까 이거? 아직 괜찮네 자.. 미드님 초반에 잘하다가 지금 4데스를 연거푸 해버리는 달인 카집스 네 집중 안되지? 네 캠..캠 꺼봐 캠이요? 어.. 어떻게 꺼요? 아 이거 눌러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달카 집중할 수 있게 좀 집중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안시키면서 있을게요 그래주세요 그래 말 안시키면서 있을게요 그럼 집중 한번 해 아.. 자 달카이 집중 내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잡나요 여기서 제이스가 이 홀린을 어 잡아 냅니다 그래도 오 지금 너무 우린데 이거? 에이 eni 잘해 자 바로 일단 미드진으로 1승을 챙기는 달인 카직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